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다니엘도 가지는 거 아니야, 나 두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아니, 나 혼자 할 수도 있어 갑자기 인터넷도 지금 다 끊기고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엔젤, 너 잘했어? 안 맞다 너무 심심하지 않아? 나는 잘해 감사합니다 만 원이죠?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 떡볶이 샀다 우리가 안 치집어도 샀어 그거 해봐 방금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좀 알지, 방금처럼 찍는 거 별로야? 알았어 이렇게 찍어 다시 나 비치게 쌓인다 내가 노래를 치러줄게 우와, 너무 예쁘다 나는 찍기만 할게, 얘들아 뭐 할 수 있어? 야, 옆에서 호응 좀 해줘야지 관심이 없어요, 이제 페이트는?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언니랑 오빠들은 제대로 말 잘 하고 있는데 난 끼어들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든가 핸드폰 하든가 끼어들려고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혼자 있듯이 저는 틱톡을 찍어본 적도 없고 뭐가 유행인지도 아예 몰라요 몰라요 춤도 모르니까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 아주 그냥 뒷걸음직 그래요 한옥에 다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아, 진짜? 네, 진짜? 페이트는 원래 성격이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에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친구가 먼저 와주는 친구가 먼저 어 어 어 이거 왜 앞에 놔뒀어? 언니, 윗끄러니 그걸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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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거? 같이 찍을래? 그거? 이거 먼저 찍을래? 같이 찍자 우리는 몸치끼를 한번 찍어보자 우리 둘 다 몸치라서 한번 다가가고 싶어요 네, 그냥 저는 페이트가 되게 착해 보이고 너무 귀엽고 되게 챙겨주고 싶어요 좀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진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하잖아요 좀 조용하게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도 더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페이트는 이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죠 네 좋죠 한 마디 해줘요, 언니한테 응 언니,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가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페이트 덕분에 캠프가 너무 재밌었어 다 해봐 다 같이 춤 배우자 다 같이 와봐, 다 와봐 와봐, 와봐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와봐 오른쪽 알지? 왼손 돌리고 하나, 둘, 셋 너 빠르다 빨리 줬잖아 리헬이 춤을 잘 추네 리헬이 춤을 잘 추네 리헬이 춤을 잘 추네 리헬이 춤을 잘 추네 잘한다 잘한다 왜 내 저거 한 2박 3일 내내 못 따라 할걸? 잘한다 진짜 다들 한 번 지금 잡 하나, 둘, 셋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우리 이화가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야 된대요. 이화랑 허그하고 가요. 야, 엔젤이랑. 이화 자랑스러워.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아이고야. 아니, 이 정도면 남매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39가래. 6남매. 가격 같아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젤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라이베리아고요. 저는 11살. 그리고 그냥 언니, 오빠들을 다 휘어잡고 다니고 있어요. 역시 떡볶이는 가운데에다가. 역시 이거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 손님이 오셨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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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요? 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와! 여기 지금 어디 가서 와! 설마! 누구지? 누구야! 아, 이곳이야. 환영이. 대표적인 다문화 2세. 그렇죠. 많이 봤어요. 저희 유튜브 찰스에 많이 나왔어요. 다리스마 다리스마. 어렸을 때 튀는 외모 때문에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제 외모가 좀 단점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외모를 장점으로 살려서. 네. 다문화 모델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오빠 얘기 많이 해줬어. 실제로 보니까 거짓이 생겼어. 엔젤 봐. 나 계속 안고 싶어. 엔젤 봐. 엔젤. 야, 엔젤 철민에 반했어. 엔젤 엄마가 저희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팬이라 갔는데. 나 TV에서 봤어. TV에서 봤어? 이렇게 보게 되네, 인지. 저는 진짜 떨렸어요. 신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한현민 오빠 같은 모델이 되고 싶어요. 팬입니다. 너무 떨려서 다가가지 못했구나. 처음으로 신장이 터졌어요. 이거 뭐 그런가? 라이베이요. 자매. 자매? 누? 형?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멋있어서. 멋있게 생겨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형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 저요? 나는 태어난 거는 똑같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저도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장기 자랑해주세요. 장기 자랑이요? 네. 노래? 아, 노래 못 불러. 워킹이요, 워킹. 워킹? 워킹, 맞아요. 워킹 보여줄까? 워킹하고 포즈. 아, 또 하라니까 하네, 우리 엄미 씨가. 워킹 진짜 궁금하다.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오, 멋있다. 오~! 워킹. 워킹 참견해, 워킹. 워킹 참견해.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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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참견해. 화장을 출연합니다. 자신은 패터입니다. 모델이 꿈이에요. 키가 엄청 크지 않아요? 키가 몇이에요? 170 넘었어요. 왜 모델이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의 멋을... 지금 한번 연습해봐요.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조금 버킹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다. 같이 하자. 아, 이화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준비했지? 아, 저도 같이 버킹. 고! 자, 자신감 있게.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아, 버스! 그냥 걸어도 멋이 나네. 저, 너무 멋있어. 악수하자, 악수하자. 아이고. 손 치지 마. 손 치지 마. 에이, 내가 뭐라고. 어머, 웃는 거야, 울지 마. 좋았겠다. 뭔지 알 것 같아. 내 로모델이 눈 앞에 있다니. 내 로모델이. 아, 너무 긴장했나 봐. 아, 너무 긴장했나 봐. 아, 진짜. 진짜로. 삼계탕을 또...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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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다가 뭐 안 찍어먹어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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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기억해. 언니가 울던 날도 나는 삼계탕을 먹으리라. 아, 진짜 많이 줬어요.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눈이 마주치는 건 눈이 마주치는 건 눈이 마주치는 건